늘 이렇게 좀 기대있고 누워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현두야 이제는 좀 엄마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잘 앉아있을까? 아니 그래야 돼 현두가 엄마는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? 네 뭐예요? 엄마는 왼손 쓰는데 저는 왼손 쓰지 말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왼손 쓰시나 봐요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에요 저희 엄마가 왼손잡이인데 근데 현두가 딱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가도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왼손으로 이제 밥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왼쪽에 앉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히고 네 불편하고 또 글씨도 왼손으로 쓰면 이렇게 글씨를 가리면서 쓰게 되니까 공부할 때도 불편할까 싶어서 고쳐주고 싶거든요 저도 현두야 좀 오른손으로 조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?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보자 응? 왜? 어떡하겠어? 응 불편해? 응 운율이도 바뀌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른손으로 쓰면 글자 잘 못 써 너 왼손으로 써도 못 써 어차피 나중에 지금 뭐 당장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성장하시면 그때 오른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뭐 그렇죠? 됐다 알았죠 현두군? 네 그래요 오케이 자 이번에 잘난 체력은 누굽니까? 네 아 도원군 얘기해보세요 저는요 운동이면 운동 노래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도운도 이거 잘해 하면 당연하지 이러면서 한판 붙여가면 무척 콩콜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에게 잘난 체력 금지점을 드렸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며칠 전에 개출년날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팀이 예선 1위로 4강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1대1로 비켜서 페널티키까지 차게 됐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저한테 이도운도 무조건 꿀 줄 수 있지? 이렇게 말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당연하지 걱정만 큰소리 치다가 공에 막 찼는데요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가랑 말랑 하다가 꼴대 맞고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당첨냐는 맞는 얘기야 잘난 척하면 그런 거야 결국은 사람 탈락인 거예요? 그래서 결국은 상사 이전에서 사위했어요 근데 아빠 아빠도 잘난 척하자까지 큰코사 치는 거였잖아 언제 있어요? 한 2살 전쯤에 아빠가 도전천국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놀이 연습을 너무 안 하시면서 저한테 넌 아빠가 왕년에 10대 가수였어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사 잊어먹고서 똑 떨어진 거예요 아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요 겸손의 마음으로? 네 알았어요 겸손손하게 살아야죠 연필 3자로 이상은 안 돼 자! 리허언장 얘기해보세요 저희 엄마는요 연필 3자로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를 다 써야지 또 하나를 더 채워주시는데요 다른 친구들은요 연필도 많고 생연필도 많고요 지우개도 2개 3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필통만 너무 가난해요 연필 3자로만 딱 주시는 거예요?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물건 많이 받으니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여기에 놓고 자유도로 써라 했더니 조금 쓰고 냅두고 조금 쓰고 냅두고 한 학기에 규칙을 정했죠 연필 3개 지우개 하나를 딱 주고선 이걸 쓰고 나머지 필요하면 써라 했더니 어느 순간 필통을 봤더니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? 얘가 어디서 훔쳤나? 싶었더니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넣어놓고 모아놨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낭비를 줄이자 아끼는 거를 좀 가리키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뭐 좋은 치즈 참 좋으네요 근데 다 쓴 볼펜을 넣고 다녔어요 필통에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엄청 많이 갖고 다닌대요 저도 많아 보이려고요 많아 보이려고 많아 보이고 싶어서 그래 그거 학생들의 필통을 이렇게 딱 열면 뭐가 세팅이 딱 돼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고요 저는요 애플